구석구석 행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연은 이동식 옴니버스 공연입니다. 이곳부터 고민해내면 구석구석을 돌봐서 공연을 관람하실 텐데요. 즐겁게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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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적이었습니다 최고 아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다 재밌었어요 라지 밴드요 파이팅 너무 잘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어떤 고객이 제일 재밌었어요? 우리 혼자 할텐데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일단요 뭐 별 문제없는 게 다 아니고요 그리고 재밌었어요 특히 칭문옥상 작품이 제일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기 라지에 중년들의 잊혀져가야 돼요 맞죠? 펠기를 해가지고 창의에 대한 의욕 좋아보는 많이 나요 오우 숱한 역경을 겪습니다 하하하하 누가? 딱! 재기하고 펠기하고 음악이 굴리를 하하하하 그리고 꼼꼼한 동료에 이런 자리를 더 좋은데 너는 포기하고 오우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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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